비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적대적인 테란이 있는걸? 이것은 연결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제 대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도와주실 땐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동맹이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더 필요합니다 저 멍청한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히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쏠렸다고이 지적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어서 이륙을 때 물이 부친 수어 비어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 도움말! 사령관님 도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복전을 이어질 수 Julia's 기반을 제외하신 한 달 siya가 있습니다. 우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으나 더 있어야겠습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에 도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놈들을 막으십쇼! 적 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적용 재생력 업무 중, 치료 진행 중. 함선이 일용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도착 전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자들이 마련된 타이밍으로 날아가기 위해 유지하여 강조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외국은 아직 상대가 있는데, 이게 전체가 무전이 있었습니다. 이리와 당체들은 confirms 안에는 공격을 두고 있습니다.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수납이 전격된 원인으로 도착하며 공격이 되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척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지하십시오. 감염체가 제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는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적이 제 대원들을 목표로 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역병 전파자가 죽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군요. 적의 공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함선이 발사를 준비합니다. 함선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적의 공격을 지켜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트럭 DockhowБ Sixt retire는 동맹이 공격 Lab. 도움맴 공격으로 이제 더 있습니다. 지대의 동맹이 공격에 놀랄 수 있습니다. 슬 Tact EK 시 도움말고 있습니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독성붐기 숱구 완료로 매치해야 합니다. 종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다수의 독성군지 축구 완료. 매치해야 합니다. 종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다수의 감염체들이 저 함선을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당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령관님. 적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다음번엔 아무리 함부로 우릴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감염체들이 함선 쪽으로 몰려옵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령관님뿐입니다. 병력이 적과 마주 찬스입니다. 섬멸 전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전차할 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섬멸 전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전차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병력이 차갑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ICA에게도 초콜릿은 추üz بت고 계시고요. 브루탈리스크 집화 중 공격력 극대화 저게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저게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세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 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군주가 더 있어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독성 조치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물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녀석들,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딘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수의 독성공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무리가 물어 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 간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빙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로 더 생성하십시오. 경고 – 경고 – 목표 5 되기 때문에 아래의 마련이 있습니다. 이 대기사에서 전해적을 걸어갑니다. 목표 5, 지키주기. 기공지 2,2,2,4,3,1, 저장시, 지키지 마세요. 제거 6, 유입창시, 지키지 마세요. 제거 6, 2,3,1, 2,7, 상대. 의지 분야 3, 2,3,4, 3,4, 3,4, 5,4,4, 6,4, 6,0, 6,0, 6,0, 7,0, 7,0, 8,0. 적어도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크업입니다. 갱성Nick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대적 쓴 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선 하나가 혼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과 마주쳤습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물어 뜨릴 대상을 찾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타고 오는 중. 군락지 반. 군락지 반. 적 타고 오는 중.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나타날 겁니다. 파수의 독성통신.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함. 산뜻이 공격에 찾는 경우가 쫙 으윽. 아들 게임. 우리 병력이 대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저 tôi. 처음부터 마주쳤습니다. 공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준 움직이십시오. 빨리 명령을 좀 이동하십시오. 저희 이 병력을 불러와더니 우리 병력이 protest을 한다고 봅니다. 도망치다 죽을 것 같습니다. chasing 한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기지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저 함선으로 가십시오. 감염체들이 저 함선을 산산조각 내기 전에요. 마지막 함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사령관님의 은인이십니다.